아무도 없지? 좋아, 꼭두새벽 작전이 성공했군. 그리고 자리에 앉는 순간, 내가 썼지만 정말 남자답고 멋있는 편지야. 쟤 아무리 도도한 아이돌이라 할지라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분명히 나에게 넘어올 거라는. 아무리 진성 마족의 피를 이어받은 나라도 사랑 앞에서는 이 편지 녀석 얼른 내 손. 자, 이리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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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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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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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답받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낸 트러블 메이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